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회의생들 같이 쓰고 다 이사합시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희들의 말씀 가지고 절대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로마서의 말씀 강의를 시작하는데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그렇게 머무는 중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로마서입니다. 이 로마서 내용은 사복음서 마테마가 누가 이완 이 사복음서와 거의 비결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복음서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로마서는 교회의 갱신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갱신하는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성 어거스틴을 비롯해서 루터, 칼빈, 요한 웨슬레와 같은 이런 역사상 교회의 갱신을 정말로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그야말로 금옥들, 이 금옥들이 모두 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 로마서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형 박물관장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이 중에서 한 장만 원본이 있다면 이 한 장 때문에 대형 박물관과 바꾸겠다 할 정도로 로마서 한 장 한 장 이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는 특별히 구원의 감격, 복음의 감격,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메시지로서 유명합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는 오늘 본문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냐? 문자적으로 복음 하면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인데 이 복음이라는 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 말인데 복음이 뭡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면 막상 금방 말이 잘 안 나와요. 막연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도 표현할 수 있고 한도 끝도 없이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짧게 복음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런데 또 끝도 없이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정의를 내리면서 이 복음은 다른 복음과는 차원이 다른 절대 복음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담겨져 있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로마스 강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매주일 잘못 각인되어 있는 이 비복음적인 예트를 이제 완전히 깨고 계세요. 계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나도 모르게 세상 지식으로 세상 경험으로 각인되어 버렸던 이 선입견 편견 이 잘못되어 있는 거 이거 완전히 복음 들으면서 이 예트를 깨고 이제 오늘부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복음으로 세트를 갖추는 갱신이 있기를 주행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복음의 기운과 핵심입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요마교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라는 이러한 말로 자기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존재로 살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은 좀 생소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주 말하는데 하나님의 복음. 이 말은요. 복음의 기원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복음은 단순히 인간이 만들어낸 세상 종교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의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의 기쁜 소식. 다시 말해서 복음의 기원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에요. 2절 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톡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보 드렸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거시도 신이라 바울은 이 세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고 이 아들은 곧 예수 거시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더 짧게 말하면 복음은 곧 예수 거시도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거시도께서 구약에서 그렇게 시속적으로 예언되어졌던 다윗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의 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그렇게 인류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요. 100% 참 하나님이시다. 100%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이 둘 중에 그 하나라도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이단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예수 거시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이단들은 신이다. 예수 거시도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인간이다. 100% 인간이다. 신은 아니다. 이 이단이에요. 이 예수 거시도는 영이지. 또 육체는 아니다. 이 이단이에요. 그리고 이단 영지수의 이단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신학적으로 여러분들은 예수 거시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이거를 여러분이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뭐요? 양쪽 사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사정 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입장 이것을 양쪽 다 알아야 진정한 정보자의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는데 이 원수 관계로 화해시키는 화해자의 역할을 양쪽을 다 알아야 돼요.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오신 분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이 예수님이 참 사람이 되어야만 한 이유가 뭐냐? 사람의 죄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죄는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는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히브리구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는 이라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이 법이에요. 모든 제사상들은 백성들이 죄를 짓고 오면 그 죄의 대가로 짐승을 잡아라. 짐승을 잡는데 모든 짐승들 속에 피가 있다. 생명은 피가 있기 때문에 피를 내게 바치면 그 짐승이 대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고 그 피값으로 그 사람 죄사함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육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마다 전부 짐승을 들고 나왔어요. 짐승을 들고 나와서 그 짐승이 대신 죽고 죄사함을 받고 돌아가는 그 속죄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래서 피를 흘려야 돼요. 생명을 바쳐야만이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지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꼭 필요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피가 있어요. 이 영적 존재는 피가 없습니다. 피를 흘려야 되는데 피를 흘려가면 인간이 돼야 돼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가진 피를 흘려서 어린 양이 되어서 그렇게 속죄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이시야만 하는 이유가 또 뭐냐 진정한 속죄의 죄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죄가 없어야 돼요. 원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 때도요 짐승을 바칠 때도 흠없고 뒤없는 흠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흠없이 다시 말하면 신약에 와서는 죄 없는 원죄가 없는 그런 어인이야만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인이 자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죄인이 죄인을 용서한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죄인이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거. 어인이 죄를 대신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없는 하나님 자신이야만이 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인퇴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인퇴되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퇴해 육신의 몸속에 들어와야 인간이 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우리 인간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에 복된 소식 참 복음이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 이 로마 시대에 다른 복음이 있었어요. 이제 절대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 다른 복음이 뭐냐. 그 당시에는 황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 시대의 황제는 그야말로 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만연해가지고 황제는 신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이 부활로 주어진 복음만이 절대 복음이다. 라고 강조를 한 것입니다. 지금 또 로마 시대처럼 다른 복음들이 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신천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복음의 참 지리를 희석시켜요. 오해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영원한 멸망길로 이끌어가는 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이 신천지는 교주 이만희를 재림 예수의 영을 받은 보혜사다. 재림 예수의 영을 받은 보혜사다. 라고 그렇게 신격과한 그런 단체들이 그런 종파들입니다. 그래서 시안부 종말론을 강조하면 성경 비우들을 자기들 교리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요한 게시록을 교주 이만희에 꽤 맞춰가지고 해석을 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회 속에 또 들어와가지고 잠입해가지고 교회를 분열시켜요. 교회를 분열시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분열하느냐. 그야말로 이 교회의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가 좀 크기 때문에 영향을 좀 덜 받지만 조그마한 교회 100명 200명 300명이든 교회 들어와가지고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잠입해가지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직분을 받아가지고 헌신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믿음 좋다 인정받기는 그 순간부터 부정적인 말을 시작해가지고 교회로 완전히 박살내버린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심지어 며칠 명 모이는 저 과천의 어느 교회는 그 교회가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신천지 본부가 과천에 있으니까 이 과천에서 그 교회가 그 교회가 완전히 그냥 들어와서 참 부정적인 말을 여러분 중에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신천지에서 파송된 인간을 보면 돼요. 보금공동체인데 부정적인 말을 할 게 뭐가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단을 인도받는 거예요. 자 엘사다이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뭐요? 가능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절대 가능으로 만드신다고. 아멘 절대 가능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그런데 무슨 부정적인 말을 할 게 뭐가 있어요? 부정적인 문제가 오거든 엘사다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부정적인 것도 못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그래서 지금 이 한국 교회가 신천지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상홍 정인회 다 오래됐습니다. 안상홍 정인회가 이제 그 세력을 더 확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잘 들으세요. 세계보금성교협의회 좋은 이름 다 들어갔어요. 세계보금성교협의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보금성교협의회 우리가 선인용어를 똑같이 씁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을 거예요. 주위에도 많더라고요. 요즘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금 안상홍 정인회가 엄청나게 활성화 지금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전 세계 175개국 1천여 개의 지교회가 있고 280만의 등록성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끝으로는 나눔과 동사 행복한 가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큰 거부감을 못 느껴요. 그러나 영적으로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는요. 안상홍이 세웠어요. 안상홍은 안식교 출신이에요. 안식교 출신이라서 하나님의 교회는요. 토요일날 모입니다. 토요일날 모여서 토요일날을 예배드리고 6월절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예배 시에 머리에 수근을 씁니다. 특별히 안상홍이 죽은 후에는 안상홍의 아내 이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님인 줄 아세요 하면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어머니 하나님 있다고 여러분 들을 때는 웃기는 말 같아도 처음 듣는 사람들은 그럴듯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장세기 1장 26절로 27절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말이 나와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있고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 그래서 남자 여자를 만든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데 우리가 우리 모양도 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가 합해서 아담 하와를 만들었다. 이해가 됩니까? 혹합니까? 그럴 듯 합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라는 이 복수 우리가 라는 이 말은요. 아버지 어머니가 아닌 성부성자 성령이에요. 우리가 라고 할 때는 이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고 성부성자 성령 우리가 삼위 하나님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하는 건데 이거를 이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을 바로 못하면 큰일 나요. 순식간에 잘못된 교리에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주로 이게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 주로 이게 하나님께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기존 교인들이 80%에요. 기존 교인들이 80%인데 기존 교인들이 교리가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고 훈련 못 받아오니까 헷갈려가지고 다 따라가는 겁니다. 헷갈려가지고 영적으로 무장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우리는 어떻게 부릅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잖아요. 40장 찬양을 부르는데 이 사람들은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그렇게 부릅니다. 모든 기도를 하고 나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을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상홍인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단영을 받아 부리면 우리가 볼 때는 웃기는 말인데 이 사람들은 진지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확산되고 있어요. 목숨 불구합니다. 여러분 열정과 여러분 열정은 게임도 안 돼요. 이 뒤에 보세요. 이렇게 횟집하더니 문 닫고 하나는 그 건물 전체를 바로 옆에 바로 이런 식으로 확 확산됩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영혼들을 막 잡아먹어요. 안상홍 이름으로 안상홍 주권학교 부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말 되는 소리입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홈페이지가요. 우리는 또 게임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같은 거 우리 교단 게임도 안 됩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모른다고요. 목숨 불구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헷갈립니까?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데 1장 8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오해하게 만드는 가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가짜들이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요. 훈련이 중요합니다. 훈련 못 받은 사람들은요. 언젠가 다 무너집니다. 훈련 그러니까 본부 훈련 교회가 말하는 훈련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훈련 받으라 합니까? 학교에서 숙제 내주는 이유 시험치는 이유가 학생들 괴롭히려고 숙제 내주고 시험 칩니까? 그거 아이들 잘떼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힘들고 부담스럽지만 그 과정 거쳐야 돼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숙제를 내주고 시험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중요시해라 훈련을 제대로 받아라 여러분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축복받는 길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복음 위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야 합니다. 예원계 전 성도는 이런 오직의 삶을 통해서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다 되시기를 제물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확실한 영적 정체성입니다. 5절로 6절로 봅니다. 그럼 그로말마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겠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심을 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린 후에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영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의심을 받은 자라는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고요. 바울이 1절에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고요. 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헬라몰로 둘로스라는 말이에요. 둘로스라는 말은 노예를 가르치는 노예. 종이라는 말은 노예를 가르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라는 말은 사람이 아니에요. 노예라는 말은 생산 수단에 불구한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하고 땅락이는 똑같은데 노예는 말을 하고 땅락이를 말을 못한다는 그 차이밖에 없었어요. 그 정도는 노예가 아주 비참했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존재 그게 노예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뭐라고 그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그 당시로서는 보통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긴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산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여러분 종이란 것은 자기 재산이 없어요. 종은 자기 주관이 없어요. 자기 주장이 없어요. 종은 주인이 시긴대로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종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자유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유가 없다. 자유 없는 사람. 종.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은요. 이건 정반대. 이것과는 정반대예요. 참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참 자유한 사람. 예수의 종은 참 자유한 사람. 지금 세상의 불신자들은요.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사는지 몰라. 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 삶의 이 주인은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짐승과는 달라요.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이 소속의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든지 마귀 자식이 되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나는 마귀도 하나의 뜻이 나는 나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소속이 하나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마귀 소속이에요. 이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 자식이냐. 마귀의 종로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불신자들은 다 마귀 소속이에요. 마귀의 종로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 특징이 뭐냐. 열두 가지 문제에 걸려있어요. 열두 가지 문제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해요.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가. 마음대로 결혼할 때도 못 정해. 마음대로 무덤도 서지는 못해.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 전부 귀신에게 물어야 돼요. 안 물으면 영혼이 망해요. 물어도 망하지만 안 물으면 더 불편해. 그래서 영원한 멸망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전부 불신자들은 잡혀있습니다. 종로로 삽니다. 돈에 잡혀서 사람에 잡혀서 말 한마디에 잡혀서 사건에 잡혀서 고민하고 밤새우고 그렇게 갈등하는 온갖 질병 속에 다 빠지도록 불신자들은 그런 사람.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댄키피싱에 걸려가지고 공항증에 걸려가지고 그냐말로 뭐요 프로포폴 맞아야 또 잠을 자고 돈 많아도 소용없고 걸려 많아도 소용없어. 불신자들은 그래요. 열두 가지 잡혀가지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야골에 멸망길로 마귀가 있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것으로 쫙 다 끌려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쇼의 종된 삶을 사는 사람은 뭐요? 갈수록 참 자유합니다. 갈수록 자유해요. 복음의 가장 큰 특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죄와 저주에서 완전 해방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잠 못자고 예수 믿으면서도 문제사건에 걸려가지고 뭐 말 한마디에 걸려가지고 뭐 때문에 고민 그거 다 속은 거예요. 사단이 속인 거예요. 복음이 완전하지 못한 줄 알고 복음으로 무장되지 못한 줄 알고 막 자기 주장하고 자기 꽃이 피우고 자기 의견 포기 안 하고 자존을 세우고 끝까지 싸우고 끝장을 보자고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죄와 저주에서 해방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세상 욕심 세상 문화 그 가지고 들어와서 속이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검증을 말씀드렸는데 엘사단이 불가능을 가늦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묻으시라니까요. 여러분에게 이유 없어요. 이유를 대면 안 돼요. 자유하십니까? 참 자유하십니까? 어디서 자유합니까? 자 성경 나오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 해방이 생명과 승리의 법이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해당돼서 살다가 기참하게 살았는데 예수 영적하고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법이 달라 생명과 승리의 법이라 그래서 법적 해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자유 너 자유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자유해방 누림이에요. 그것이 예수님 사람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거리를 통해 주어진 참 자유를 누려야 돼요. 이거 못 누리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속고 있어요. 놀랍게도. 사단이 예수 믿는다고 겁낸 줄 아십니까? 또 속입니다. 또 속이요. 교회 들어와서 신앙상하는 여러분들이 찾아와가지고 또 상처 주고 상처받게 만들고 이감 붙이고 원수 맺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이거 딱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세요.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나는 너 때문에 내가 밤새우고 너 때문에 고민하고 너 때문에 고통상할 이유 없어. 나는 용서해. 나 자유할 거야. 아멘. 그걸 버려야 돼요 그냥. 용서 버리면 나 자유해요. 용서 못하면 잡혀버려요. 사단이 미움을 주게 만들어서 말이에요. 그 자유가 없어요. 예수님 사람은 참 자유하기 때문에 달라요. 어떻게 달라야 돼요? 자기가 사는 도시에서 제일 행복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친구 중에서 여러분 동료 중에서 제일 너가 봐도 참 행복하구나. 참 부럽다. 요래 돼야 돼요. 이게 진짜 신자예요. 나는 예수님 남편이 왜 그래 표정이 어두워. 예수님 남편이 왜 그래 맨날 우울해. 예수님 남편이 왜 그래 맨날 잠도 못 자고 그래 고통스러우게 그렇게 맨날 그렇게 수면제를 먹어야 돼. 그 속은 속고 있는 증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으면 다 여러분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갈라다니 2장 입장이 안 돼서 그래요. 그리스도 끝이 안 돼서 그래요. 내 끝이 많아서 그래요. 세상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사단에게 당해요. 역사상요. 기독교 역사상 로마 교회의 성도들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한 교인이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쫓겨납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사회에서 매장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 바울이 보냈던 편지를 받았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우리처럼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인데 어디가 교회냐 무덤이에요. 무덤. 공동묘지 공동묘지 지하 공동묘지 지하 무덤이에요. 위에는 공동묘지예요. 그런데 그 공동묘지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 거기가 교회예요. 그 사람들은 올 수가 없어요. 공동묘지니까 공동묘지 밑에 지하 교회가 있어요. 지하 무덤이 300년 동안 제가 가봤어요. 안내를 받아서 들어가서 인도 잘못 받고 금방지게 궁금해서 딴 길로 가면 죽어요. 왜? 길 못 찾아요. 완전히 그냥 로마 이태리 로마 바로 그 외곽에 있는데요. 그 가타콤이라고 하는데 가타콤에 들어가면 얼마나 길이 공격에 들어오던 핍박에 잡으러 들어오면 피해버리기 때문에 어디로 간지도 몰라. 그렇게 도망가기 위해서 참 못 파나가지고 거기 있어요. 핍박을 받으면서 3명여 버튼이 있어요. 여러분 3년은 3일도 못 버틸 거예요. 어떻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무슨 의미 있었어?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보낸 로마서의 보금 때문에 절대 보금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바울이 보낸 이 편지가 이 로마서가 이걸 이기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직장생활 사업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여러분 사역 속에서 여러 가지 안팎으로 있는 갈등들 문제들 사건들 그거 얼마나 사치스러운 말인 줄 아세요? 오늘 이 로마서 말씀 들으면서 속지 마시고 정신 차리시고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빗밭과 극심한 환란 가운데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던 이들은 이 로마서 보금을 통해서 절대 제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안수집사회 세미나가 특강의 오후에 있습니다. 제목이 절대 제자의 일반적으로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데 쓰임 받는 회가 바로 안수집사회 어느 교회 가든지 젊고 심 있고 아주 비전이 있어서 아주 젊은 안수집사들이 교회를 영적으로 일으키는 주역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찌됐든 파인지 장노들이 역동적이에요. 장노예가 더 열정을 가지고 안수집사회가 밀려 밀려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미나 참석을 해서 정말 사천 말씀운동가 237나라 보금을 향해 나가는데 우리 안수집사회가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라고 우리 영교의 모든 성도들은 나는 예수 그저의 끝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지게 되면 그걸 가진 정도에 따라서 하나는 다 보고 계세요. 너 믿은 대로 될 자다. 하나님 책임져 버려. 예수 그저의 끝이라는데 예수 그저가 책임지시지. 영적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참 자유함을 가지게 돼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라 그럽니다. 영교의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연령층과 상관없이 가장 절제한 마시는 것이 커피예요. 그래서 커피가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볼 수 없어요. 한 집 건너 커피 소비 우리 교회에서 주입은 커피 소비 많아. 삥 둘러 다 있어요. 그런데 커피 점에 가면 꼭 있는 게 뭐냐 에스프레소 입니다. 에스프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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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요 주로 제가 브라질 갔을 때 커피를 무조건 싹 다 에스프레소 해요. 요만한 조그마한 잔에 진해요. 한 모금 쫙 끝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먹어요. 왜? 너무 썩기 때문에 너무 썩가지고 너무 진하기 때문에 잘 안 마셔요. 그런데 카페마다 에스프레소 다 있어요. 왜 에스프레소 가 있느냐 에스프레소 는요 커피의 기본이에요. 에스프레소 에서 다 시작되는 거예요. 커피의 기본이에요. 에스프레소 에다가 따뜻한 물을 넣으면 뭐가 돼요? 아메리카노 가 돼요. 그렇죠? 따뜻한 물 좀 부으면 아메리카노 가 따뜻 따뜻한 우유를 부으면 카페라타 가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따뜻한 우유 카페라타 가 되지 여기에서 우유 거품 좀 진하게 내서 계피 까루 또 초콜릿 가루 그거 뿌리면 카푸치노 가 되는 거예요. 에스프레소 에서 카마리 시럽 좀 첨가하면 카라멜 약기맛도가 되고 초콜릿 이 시럽 을 넣으면 뭐요? 모카 가 되죠. 커피 마크 그래서 커피 모든 만드는 기본 재료가 뭐냐 에스프레소 에스프레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에스프레소 는 커피 심장 이라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심장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심장 우리 믿음의 심장 심장은 예수 크리스도 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러 문제 사건 많잖아요 그거 답이 뭐냐 어디서 시작돼야 되느냐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에스프레소 예수 크리스도 입니다. 아멘 그래서 CCC 캠퍼스 크루시엣 포크라이스트 대학 내의 십자 군인하고 우리나라 CCC 총재 김중근 목사님이 대학생들을 운동을 했잖아요. 대학 운동을 했는데 복음학 운동을 했는데 이분이 대학생들을 다 천명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했냐 내가 백가지 질문을 할 것이다 백가지를 질문을 하거든 너희들은 딱 하나만 답해라 예수 크리스도 라고 외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김중근 목사님이 백가지 질문을 할 때마다 이 학생들은 모두 다 답을 예수 크리스도 그랬어요. 질문 인생의 모든 문제 답은 예수 크리스도 에요. 거기서 여러분 잡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오직 인생의 답은 예수 크리스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크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자꾸 문제 잡히게 되어 있어요. 자꾸 갈등하게 되어 있어요. 자꾸 쉬어먹게 되어 있어요. 예수 크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모든 문제 거기서 다 찾을 수 있어요.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심장 속에 사단의 1장 1절 3절 8절 각인 뿌리 체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3가지만 딱 되어버리면 알아요. 성령이 아세요. 사단이 안다고요.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고요. 여러분의 영적 장태를 그래서 예수님 사람은 심플 라이프 진짜 심플하게 살 수 있어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고 말할 정도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절대 불황이 없습니다. 왜? 불가능한 가늠케 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뭔 갈등을 하고 뭔 비유를 하고 뭔 열등의식을 무슨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착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끝이다 라고는 영적 정체성 하나 가지면 오늘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 썩어빠진 자존심 때문에 왜 불행하게 사느냐고요. 내려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나는 종인데 나는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리스도가 다 해결할 텐데 내가 주인입니까? 내 주인은 그리스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아 확장하는 이 일에 절대 복음이 생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